어? 남반장 찬다? 키키키키 오비키! 하하! 하하 진짜 웃겨! 우와 왜 여기서 오바퀴? 하하 진짜 웃긴다! 거울 좀 볼래? 아 진짜 유치해 주겠네. 너무 웃기냐 이게 오바퀴? 어허 너무 웃겨. 하하! 하핰! 뭐 어때 이게? 아 유치해 죽겠네. 유치한 진도 아니고 와 진짜. 하하하하! 남반장 얼굴 너무 웃기다. 하하하하! 아이 에이 진짜 아유. 내 말 맞지? 내 말 맞지? 귀여워 뱅히! 유치! 악해야지 weil 이렇게!? 같소. 조용 조용. 다들 자리에 앉으세요. 오늘 우리 학교에 새 친구라 전화받다. 새 친구 뿜! 뿌우 새 친구 들어오자 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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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내 스타일 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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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볼까? 크흠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초 윌진입니다 뿌우 끼 Ps 아 이름이 일진이래 하 hö hö höhö 하하 그래 친구한테 잘해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잘 알려주고 지나가다가 아는 척도 하고 네 뿌우 음.. 일진이 어디 앉을까? 저는.. 저기.. 어? 5배? 저기 남는 자리에 가서 앉겠습니다. 비키 옆에? 그러자. 아니 혼자 두 자리 쓰는 게 좋은데? 이미 결정 났네. 내 앞자리도 남는데.. 아니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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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. 모르는 걸 쓰면 물어봐. 자 여기까지가.. 자리지? 어 자리지. 여기 넘어오면.. 다 내꺼다? 겁나 눈치. 저 친구.. 초반부터 되게.. 자 이번 시간에 2단원 넘겨서.. 다음 페이지 넘기면.. 맨 처음에 뭐라고 쓰여있죠? 두번째 뱉.. 두번째 뱉.. 두번째 뱉.. 야 야 야.. 두번째 뱉.. 야 야 야 야.. 야.. 두번째 뱉.. 어.. 뭐야.. 왜 나 깨워 뿌? 아.. 엔진이구나.. 무슨 일이 있니? 너가 아까 내 이름 듣고 웃었지? 아.. 아니.. 그럴리가.. 뿌.. 거짓말하지 뭐.. 뿌.. 아무 빵이나 하나 사오고 남는 거는 먹고 싶은 거 다 먹던지.. 가져라.. 갔다 올게 뿌! 5분 내로 갔다 올게 뿌! 그래.. 빨리 갔다 와 가 가 가.. 이야 신난다.. 매장 가면 고고오고랑 피자빵도 사먹어야지 뿌! 이 문제 맞추면 내가 인정해줄게 인정 인정 야 잘 봐 여기 식에다가 선 하나만 그어서 맞는 식을 쓰는 거야 음.. 쉽네..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안돼 안돼 등호를 지우는 건 안돼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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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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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참 옆에서 되게 쨔잘쨔잘 되네 가만있어 봐 음.. 쨔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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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수 없지 알 수 없지 알 수 없어요 아.. 아 정말.. 이거네 정답 알아? 한 선 하나만 그리면 된다 했지? 이거네 8 이거네 맞지? 아.. 진짜 맞췄어 그러니까 넌 나한테 안돼 와 열받는다 내가 진짜 어렵게 찾은 건데 아.. 진짜.. 그.. 유튜브에서 찾아먹고 나한테 이렇게 문제내봐야 아무 손이 없어 잘게 잘난 척하네 나 빨리 왔지 5분만에 야야.. 야.. 야.. 어.. 천만에.. 내가 그냥 너 빵만 먹으면 어.. 목 맥힐까봐 음료수도 닿았어 잘했지? 내가 원래 센스가 넘쳤뿌 히히히히히 야.. 쟤네 무슨 사이냐 쟤네? 아 쟤네 어릴 때부터 친군데 내가 보기에는 오베키가 남반장을 좋아해 근데 또 남반장도 오베키를 좋아해 다시 사귀어? 아무튼 쟤네 뭔가 사귀는 것 같으면서도 또 친구인 것 같으면서도 다시 사귀는 것 같아서 또 물어보면 안 사귄다고 그러고 그래서 조금 킹받는 그런 관계야 근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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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이제 몇 교시라고 그랬지? 아 너가 처음 왔을 잘 모르겠지만 다음 교시가 체육이고 그 다음 교시가 국어고 그 다음에는 12시에 점심 먹고 오늘의 급식은 생선가스 양백수 샐러드 김치 어? 뭐야 이거 아 뭐야 너 입씨.. 나만에 너? 아까 스티커북스다 너 죽는다 야.. 다음 시간이 체육시간이네 체육추가 뭐? 싫어 내가 왜 해줘야되냐 야 내가 체육법이 없으니까 싫어? 체육법 아예 못 있게 해줘야겠네 체육법 아예 못 있게 해줘야겠네 뭐야?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내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다 죽었게 된다 뭐야 완전 일진이네 쟤가 왜 내 짝꿍인거야 그냥.. 그리고 아까 한 말 때문에도 나한테 굴복하는 거 아니야? 자 여기까지가 내 자리지? 너 자리지 여기 넘어오면 다 내꺼다 건널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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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 ㅋㅋㅋ 지금 됐 john My knee 고 BETH 오베키? 쿨... 쿨진? 너네 집이 이 근처냐? 어! 그렇지 너도 이 근처 살아? 그건 아닌데 여기에 앞으로 자주 올 것 같다 왜? 나랑 사귀자 난 눈을 지워본 적 없어 아름다웠던 우리 추억들 저기 하늘 높이 달리고 그 순간에 설렜던 기억들 우리 서로 간직하니 미리 내 손 잡고 말 걸 먼저 말했다면 아마